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9월 23일날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왜 열렸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한국이 미국의 무기구입권과 한국기업의 대미투자권을 약속한 것 위해 별다른 특징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 미국과 한국사의 최대 현안이 되어 있는 지소미아 파기를 11월 중순까지 한국정부가 원위치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양국정상사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다면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어떤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번 박미길에서 기회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됐던 개성공단이나 건강상 방문권이 일체 입학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단 리비아식 북해법을 주장했던 볼턴 안보보좌관을 해고를 했고 그 다음에 불숙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 새로운 해법을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박미길에 오르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주목해야 될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미국 측이 조금이라도 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의 틈을 보였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재 유지에 대해 변함없는 미국의 입장입니다. 어떻게든 북한을 조금이라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측으로부터 제대 완화를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박미길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목표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재 유지에 대한 미국 측의 예상 밖의 확고한 입장을 해담 전에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문 대통령이 아예 개성공단이나 금강상 관광과 같은 이야기를 내놓지 않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제재 완화 대신에 미국 정상회담을 부채질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조속한 미국 정상회담을 어떻게든 실현시킬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완곡한 방법이다마는 그것을 재촉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3차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기만 하면 세계사적이 대전한 업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한마디로 근거 없는 일종의 아부성 발언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한 주장이 아닐 것입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듣고 난 다음에 보인 반응은 글쎄 지켜보자. 이런 약간의 무덤덤한 그런 반응이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될 세 번째는 북한의 깊은 실망감일 겁니다. 미국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큰 것은 아니더라도 좀 작은 것이라도 제재 완화에 대해서 일정한 해답을 얻어오기를 내심 기대한 그런 사람은 바로 김정은이었을 겁니다. 내심 기대했다기보다도 학수고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번에 무산됨으로 인해가지고 김정은의 화풀이가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문 대통령에게 표변해서 욕을 퍼붓는다든지 아니면 또 미사일을 쏘아대는 그런 형식으로 발작하지 않을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어떻게든 북한을 좀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문재인 정부와 또 정파,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그런 정파나 문재인 정부에게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북한을 돕는 것은 그것은 합리적이도 않고 이성적이도 않고 그 다음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활동입니다. 현재 북한의 무역수지 통계를 보면 북한 수뇌부가 체제 유지에 필요한 달러 부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은밀한 그런 실정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외환 보유고는 2021년이나 2024년까지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가 유력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돕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선거의 판세를 뒤엎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한 구해와 굴종 외교가 계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다. 이 점을 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돈줄이 말라가는 북한이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측은 대신에 미국은 자신들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에 대해서도 미국이 그다지 서둘러지 않는 것은 바로 시간이 미국 편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북한 전문가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해법을 갖고 새로운 셈법을 갖고 실무회담에 나와야 하는 쪽은 바로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북한은 돈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시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문재인 정부가 착하게 직시하고 북한을 돕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알겠습니다.